안녕하세요 밴드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홍콩에 공연 때문에 첫날이거든요. 아시아투어 첫날. 그래서 공연을 하러 왔는데 지금 태풍 사울라 때문에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공연 쪽에서도 연락을 받았고 공제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조금 곤란한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이제 홍콩분들에게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서울입니다. 저희는 홍콩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사울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乐으로 준비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돌아올게요. 홍콩이 지금 정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타이뿐이기 때문에 정말 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돌아올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And take care yeah really take care of yourself yeah. Right now there's a rain outside and windy so it's really gonna be dangerous so I hope you guys, everything is okay. And we want to we wanted to meet, Men Sung Byte, 홍콩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될 것 같아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 저희는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저녁쯤에 태풍이 조금 더 커진다고 해요. 근데 지금 실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에 있는 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조심히 갈 테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볼까요? 또 준비해볼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